교회에서 칠려면 칼립스호로 하는 게 좋아요 찬양이 언제나 늦잖아요 그래서 3개짜리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질리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들리어 주님은 사귈리요 소리로 소리로 기억하시죠? 소리로 소리로 한 다음에 G7층 다시 G7층 소리로 소리로 빌려졌나요? 그럼 빌려졌나요? 전주할 때 여기도 이걸 쓴거죠 다시 전주 남집사 마눅 수빈 오 깜지 가루 깜지 가루 자라 깜지 가루 가루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 안지 우리 서로 전주도 썼고 무엇을 썼어? 전주도 썼고 무엇을 썼어?